이번에 견주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교감 테스트라고 한쪽에는 간식을 많이 쌓고 그리고 한쪽에는 조그맣게 한 개, 두 개씩 넣고 많은 걸 먹으면 교감이 잘 되지 않는 거고 응, 응 내가 가리키는 작은 걸 먹으면 교감이 잘 되는 거다 응, 그래, 해보는 거지 응, 응 소니, 그런다고 안 열려, 이거 근데 나중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, 근데 어쩌면 이거 이럴 수도 있을지도 유니, 유니 일로와, 간식 먹자 유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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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식 먹자 응, 유니 이거 이거 유니 유니 메대 유니 이거 윤희, 윤희야. 윤희야. 윤희야, 이거 먹어. 윤희야, 안 돼. 윤희, 윤희. 여기 있잖아, 여기. 윤희, 윤희. 윤희 이거 있잖아. 윤희, 여기 있잖아. 윤희. watts. 윤희이 여기, 여기. 윤희이 여기, 윤희이 여기. 윤희이 여기. 윤희이 여기. 이거! 이거! 소니! 소니! 소니야! 이거 이거! 안 돼! 안 돼 안 돼! 소니! 소니! 소니 이거! 이거! 슈니! 맘마 맘마! 슈니 이리 와! 슈니! 간식 먹자! 슈니! 간식 먹자! 슈니 되게 맛있었네! 슈니 이거! 이거 먹어! 슈니랑 아빠랑 교감이 잘 된다! 슈니 computers 아가! 간식 먹자! 아가! 여기 말구! 하가! 아 간식 먹자! 슈니! 아…. 아아.. 이거 이거! 슈니 доб Eye Dis 하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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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니 이거 슈니 미야 망했네? 아카! 많이 먹어! 야 많이 먹어! 다시 먹자! 난리 났다! 난리 났는데? 난리 났는데? 야 막내들 그거 먹어!